플리 와 완전 음색 감기 이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유튜브한테 노래 뺏긴 아이돌이라고 욕을 하나게 망했어 무슨 일 했나? 그 아이돌 랩이 이번에 복학했다는데? 이런 왜 그렇게까지 찾는 거야? 콜라보지 않을 거야 내비 그 사람 갑자기 외복학한 거래? 뭔가 찾고 싶은 게 아닐까? 우리 앨범 냅시다 플리를 찾았다고요? 죽었다 깨놔도 걔랑은 역주기 싫어 나 너한테 관심 있을 것 같아